야 너 나 탈래 마모나? 아니야 아니야 이건 내가 타고 싶은데? 아니 그러니까 4등에 타보려고? 그게 가능하겠어? 점프해봐 4등으로 아아아아아아 그대로 그대로 스탑 점프 아아아아아아 가만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봐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 옵니다 뭐 와요 됐어 됐어 출발해 빨리 출발해 빨리 출발해 룬기사 빨리 출발해 탔으니까 빨리 출발해 가자아 빨리 출발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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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완벽해 왜?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가자아 야아 별게 다 되는 게임이 잠깐만 사망이 태보가자 사망이 잠깐만 사망이 점프 못하잖아 늦게는 아아아아 그러네 그러네 애 죽여 암이 뿌리주제? 야 근데 얼굴 생긴게 토르쿠막토야 얘 왜 안죽어? 암은 좀 카루 거니까 좀 쎄지 아 바위에서 떨어지게 하래 뭘? 사망이래 아아아 사망이 새 타고 와도 되잖아 근데 사실 어 쟤 뭐 끌고 오는데 쟤? 잠깐만 나 마법사가 안 움직이네 됐다 저거 뭐 사망이야? 어디? 아니야 저 새... 뭐야 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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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... 아 낚아챌 수 있네 이 새도 잠깐만 저거 우리 거 아니야 설마? 아냐 저거 그 아까 전에 한 마리 남은 거 아까 시샘다가 한 분 한 마리 데리고 왔어 아 이거 맛집 소문이 났네 야 캣차를 마모스도 할 수 있대 사망 어디 있어 너? 와 진짜? 야 마모라 너 움직이지 마 너 움직이면 나 끼어 어어어 아래아래아래 그거 저기 우리가 잡아주자고 바까 거기가 어디야? 잠깐만 이거 좀, 높이 날려 높이 날러 너때문에 지금 끼어가지고 내가 나 때문에? 어 위에 위에 태워두니까 쪼끄네 사망에 쪼끄네 늑대 어딘데? 아 나 마무리 내려봐 마무리 내려봐 하늘로 날라갔다고? 아닌데 여기 있는데? 아니 잠깐만 잠깐만 있어봐 좀 어 됐다 야 우리집 뽀삐 여깄잖아 아 미친 뽀삐 정겹다 아 됐다 아니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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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사망이를 잠깐만 뽀삐 뽀삐 그냥 얘 타게 냅둬 그 다음에 떨어지면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형 나 뒤로 기생할게 뽀삐 타 으악 됐어 개웃겨 진짜 난 탔어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떨어졌다 야 이거 돌 위에서 점프해봐 돌 위에서 사망아 여기 잠깐만 쟤 언덕에 가있고 사망아 너는 자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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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난 됐거든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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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 야 이 벅찬 아니 그 스페이스를 누르세 스페이스를 스페이스를 못 올라간다 옆으로 좀 치워줘 아 내가 돌에 딱 부숴줄게 그냥 걸어서 올 수 있게 한번 기다려봐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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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못 올라가면 사남아니다 공룡 공룡 해야되네 그냥 있어봐 기다려봐 고맙다 아 맞아 올려주게 집어서 잠깐만 있어봐 야 너 돌위에 있어봐 돌위에 어 거기 괜찮네 거기 괜찮네 기다려봐 기다려봐 내가 남을께였다 잠깐만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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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사망아 야 시도 끌어져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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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내 캡처 힘내 와 미치겠다 미치겠다 진짜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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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또 인생이 또 이렇게 되네 오늘 와 나 진짜 이렇게 될거라고 나는 상상도 못했어 오늘 와 , 와-아-아-아-아-아-아- neighbors 죽은당 또 인생이 또 이곳 năm 분 mesh biomathize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기상만 걱정하지 마시고 가세요 안전하기만 모셔주세요 오 됐다 다른 공룡은 나중에 픽업하면 됩니다 개어두어 항공 공섬 항공 공암입니다 공룡암선 여보세요 횃불 다 되셨어? 공룡암선 야 누가 떨어졌어? 안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어 저 불있다 누구야 저거 집어가자 안 돼야 나 비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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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서 야야 두명이다 두명 그러네 야 우리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쟤네들 쳐다봐 쳐다봐 야 우리 막 쳐다봐 어휴 밀개하신 분들 어 여보세요 왜왜 저 왼쪽에 어마어마한게 하나 있어요 어 우와 저 뭐야 교도서야 저거 진짜 교도서 아니야 저거 야 저 교도서야 저거 범죄를 이렇게 잡혀가나봐 완전 교도선대 진짜 멀리서 와 울타리가 엄청나네 이게 어두워서 그렇지 우와 장난 아니다 우와 진짜 잘만들었는데 야 공룡들 무슨 아니 이거 몽키하우스 아니야 몽키하우스 이거 그것이 알고싶다 해서 봤는데 이거 공룡하우스네 공룡하우스 와 이거 뭐야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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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위에다 식물 기른다 와 여러분 컨텐츠 할게 너무 많아 오래 올해 그냥 12월 갈 때까지 해야되겠네 아 우리가 옛날에 살았던 집이 보이지가 않는다 너무도 하나도 안보인다 밤이어서 식물 터렛이래 저게 식물 터렛이라고요? 그게 무슨 말이죠? 식물이 가공하는 그 무슨 때리나요? 겁나 두려워 어 근데 다 간다